안녕하세요. 판례공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MBC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70-770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직원이었고 피고는 MBC였습니다. 문화방송. 피고가 상고를 했고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해고가 부당해고다라고 원심이 인정을 했는데 MBC가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부당해고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카메라 기자를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 동료 기자들, 카메라 기자, 특히 카메라 기자들을 회사의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눠서 성향을 이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표를 만들고 거기서 요주의 인물 성향을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걸 인해서 이 문건을 기초로 그 사람들이 요주의 인물들은 이상한 곳으로 발령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나중에 밝혀지니까 회사 MBC에서 원고 피고를 원고가 회사 규정 위반, 회사의 명예와 위신 손상행위, 직장의 질서 유지 등 사규 위반을 위우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원심은 해고 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문건 작성이 복무 질서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사이동 중 부당노동에 공범으로 가담했다. 그 다음에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의성 모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문건 작성이 복무 질서 위반한 건 맞다. 그런데 공범으로 부당노동에 가담했는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의성 모욕은 공연성이 없다. 자기들끼리 쓰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서 이거는 처벌할 내용이 있는 명예의성 모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그거로 해고 사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는 해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원고 청구 인용을 해준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해고 중에 징계 사유 판단할 때 명예의성이나 이런 행위가 이유로 해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게 민성형과 사상 불법 행위가 돼야만 해고 사유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약간 다른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가 반드시 민법상 불법 행위나 형법상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명예훼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규에 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연성이 있든 없든 명예훼손적 이일이 있다면 그거는 사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문건 작성이 상호 인격을 존중해야 할 직상의 직설을 유지할 사규로 위반한 것을 해당한다 라고 본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문건 작성을 해서 동력이다를 평가하고 유주 임무를 따로 적고 이런 것들은 상호를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규의 위반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규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아무 궁금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의 노조라든지 정체 성향을 막 적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이런 형태의 블랙리스트들은 대법원을 봤을 때는 해고사위가 충분하다고 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무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반에서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노조의 적대적인 회사일수록 이런 문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니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적어도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평정에 따른 평가에서 불성실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주변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인사평정을 통해서 나온 어떤 인사평가의 결과로서의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나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정치적 성향 또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 또 종교적 내용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심지어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것들은 다 해고사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판례는 그러한 일에 가담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징계 또는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이제 판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앞으로 노동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인 경고의 의미로서의 판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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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